여러분 안녕하세요. 핫설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그러니까 누군가에게 자기 생각을 전할 때는 말을 좀 똑띠하자 그런 교훈이 듬뿍 담겨있는 사연을 가지고 왔습니다. 참고로 무편집본이에요. 그럼 봅시다. 제목 우리집에 cctv가 있는데 지금 이걸 보겠다는 남편 아니 도대체 지가 왜 보겠다는 거야 여러분 이거 미친거 맞죠? 원제 집안 cctv를 보겠다는 남편 같이 볼거에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희집에 캣팸이 있는데요. 거두절미하고 상황 설명할게요. 현재 저희는 8살 된 강아지 2마리를 키우고 있구요. 남편은 주 오후 6일정도 출근. 저는 자택근무지만 업무상 주 1회정도 외출을 합니다. 제가 외출할때 보통 남편도 외출을 해요. 그래요. 강아지들이 이제 나이도 있고 또 주인들이 아무도 없을 때 무슨 일이 생기지는 않을까 해서 집에 캣팸을 설치했습니다. 현재 제 핸드폰으로만 연결해서 보고 있구요. 제가 외출할때 종종 캡처해가지고 남편한테 보내주곤 해요. 그런데 문제는 남편이 갑자기 본인폰으로도 연결을 해달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 입장은 내가 거의 집에 있고 우리 둘다 집에 없을 때를 위해 설치를 한 캠인데 그걸 오빠가 평소에 볼 필요가 있는건가? 내가 집에 있는데 오빠가 cctv를 본다고 생각을 하면 기분 나쁘다 이런 입장이구요. 남편 입장은 같이 보던가 아니면 아예 없애버려! 이럽니다. 없애자는 이유는 공평하게 하기 위해서래요. 캣팸을 설치하고 본인도 혼자 집에 있었던 적 두세번 있거든요. 이왕 설치한거 무슨일이 있을수도 있으니까 자기도 연결을 해놓고 싶다고 합니다. 지금 글 쓴다고 뭐라고 적어줄까 물어본거에요? 그랬더니 이렇게 말을 한거라고. 저 진짜 기분 나쁘거든요. 어떤가요? 제가 기분 나쁜게 이상한가요? 보통 부부 중에 한명이 거의 집에 있는데 부부 모두가 cctv를 봅니까? 남편은 제가 기분 나쁘다는걸 전혀 이해하지 못해서 막 오지게 싸우다가 글 올려보기로 합의하고 적어보는거에요. 의견 부탁드립니다. 아 설명이 좀 덜 된거 같아가지고 추가좀 할게요. 강아지 활동반경이 집안 전체이다 보니까 cctv 위치는 거실 중앙에 천장쪽에 있구요. 구조상 방 안까지는 안보이지만 집안 전체는 다 보입니다. 위치를 바꾸기도 애매하고요. 그리고 저는 방 안에서만 일을 하지 않고 주로 거실에 작업환경이 구성되어 있어요. 참고해주세요. 뒤에 있습니다. 댓글 1번 남편 폰에도 연결해주고 쓴이가 외출할때만 팻캠을 켜면 됩니다. 쓴이가 집에 있을땐 코드를 빼버리구요. 그러면 되는걸 뭐하고 기분 나쁘대? 뭐 찔리는거 있는 사람처럼 말이지. 2번 난 쓴이가 이상한데? 기분은 남편이 나빠야지 왜 니가 나빠요? 3번 우리집에도 팻캠이 있구요. 남편 저 아들 딸 전부다 폰에 설치되어 있어요. 그게 그렇게 기분 나쁠 일인가요? 저희는 가족들이 집에 있어도 밖에 있는 가족과 팻캠으로 서로 대화하기도 하는데요. 남편분도 강아지들의 일상을 보고싶은거 아닐까요? 아니 왜 니가 기쁜 나쁜거야? 이해가 안되네. 4번 쓴이가 주로 일하는 공간엔 팻캠을 놓지 말든지 사각지대로 해놓고 같이 봐야죠. 쓴이가 개가 된거 같아요? 남편도 그거 궁금할 수 있어요. 왜 너 언제만 궁금하다 그래? 5번 뭔데? 혹시 집에 가끔씩 남자라도 부르는건가? 어? 그렇구만. 그러니까 남편이 본다는거 싫어하는거 아니야. 어? 6번 남편도 직장에서 일하던 중에 강아지 보고싶을 수도 있는거지. 그걸 또 감시라고 생각을 해. 대단하네. 아니면 남편 몰래 누가 집에 들어와서 그러는건가? 7번 처음엔 굳이 왜 숨기나 싶었는데 조금 생각해보면 이건 감시하는게 맞죠. 걔를 보고싶은게 아니라 와이프가 집에서 뭘 하고 있는건가? 자빠져 자는가? 이렇게 확인하고 싶은게 맞는거 같아요. 내 생활을 24시간 누군가에게 전송되는거 이건 굉장히 불편한 일이 맞고 사람 정신병 걸릴 수도 있는건데 아기가 있어가지고 헌캠을 다는 것도 아니고 이건 남자가 이상한거지. 8번 너는 니 남편 감시하며 편하게 있고싶은데 반대로 너는 감시당하는거 싫다 이거 아니야. 뭐야? 내로남불이야? 그런거야? 추가 허어 어느정도 예상은 했지만 댓글 반응이 좀 충격이네요. 인신공격도 많구요. 제가 이해 안된다는 분들 나 정말 궁금한게 집에 아기가 있는 상황도 아니고 정말 본인의 일과가 cctv를 통해 모두 쉐어되는게 괜찮으다 괜찮으시다는건가요? 제 입장에서는 정말 놀랍습니다. 제가 그래요 예민한 편인건 맞아요 성격이. 그리고 뭐야 찔리냐? 이런 반응이 너무 많아서 정말 황당한데 제가 찔렸으면 이런글 쓰겠습니까? 너 당당하면 cctv 공유해라! 이거는 너무 뭐랄까 사람으로서 기본적인 존염도 없고 너무나 1차원적인 발상인거 같은데 그런 마인드로 어떻게 누군가를 믿고 또 사랑을 합니까? 몇자만 더 적어볼게요. 일단 저 혼자 본다라는 개념만 보면 남편의 반응 저도 이해합니다. 근데 강아지들은 원래 제가 키우던 강아지들이었고 남편도 강아지들 이쁘하고 사랑하는건 맞지만 케어에 있어서 만큼은 수동적인 사람이에요. 말이 팻캠이지 이건 그냥 홈 cctv구요. 제가 사가지고 제가 설치한겁니다. 메모리도 깨서 며칠동안 녹화도 되는거에요. 알아요? 원래는 없었죠. 근데 전날 저희 강아지 한마리가 간식을 급하게 먹다가 기절한적이 있어가지고 그때부터 무서워서 설치를 한거에요. 나갈 때 간식을 안주면 찢어서 주고갑니다. 잘먹었나 그거 보려고 설치했다고 보시면 되겠죠. 근데 바람이라니 내가 무슨 바람이야. 제가 그런 사람이면 애초에 이걸 설치하겠냐구요. 저도 매일 출퇴근하는 상황이라면 당연히 남편도 연결해주고 공유를 했겠죠. 남편이 불러주는대로 본인의견 적었지만 남편 혼자 집에 있는 일은 정말 연중행사라구요. 남편만 집에 사는 남편만 집에 있는 시간이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물론 그 시간에 제가 남편을 캐물어 보지도 않지만요. 제 성향상 그런거 안 궁금해요. 그 시간에 꺼놓겠다 해도 저는 오케이입니다. 저는 혼자 잘 놀고 잘 자겠지. 그래 급한일 있거나 무슨일 있으면 전화를 하겠지. 이렇게 생각을 하는 사람이고 남편은 출근해서도 전화를 자주 하고 제가 사적인 외출을 하면 더 많이 합니다. 뭐가 그리... 고민인... 아니 뭐야... 걱정인건지. 걱정이 정말 많은 사람이라고. 그리고 제가 느끼기에 의심도 많은 사람입니다. 이상한 사람으로 오인하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간단히 말해서 저는 개인적인 성향이 강하고 남편은 간섭과 잔소리가 심한 스타일이다 보시면 돼요. 오후 2시에 전화해가지고 잤어? 이렇게 물어보는데 일하다가 저런 말 들으면 아... 이 남자는 내가 집에서 그냥 논다고 생각을 하나보다 이런 생각이 든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런 식의 화법 때문에 평소 자주 싸웁니다. 아무튼 서로 이런 성향이니까 제 입장에선 캠 보는게 싫었나봐요. 댓글들 보고 평소엔 끄고 둘 다 외출할 때만 켜겠다 했더니 알았어 그렇게 해! 해놓고는 오빠도 연결해줄게 이렇게 물어보니까 대답이 없네요. 연결 안하고 아무튼 댓글들 감사했습니다. 댓글 1번 남편 진짜 어이없다. 둘 다 외출할 때만 켠다 하니까 연결해달라고 대답 안하는 거 이걸로 결론 나버렸네. 남편은 집안에 있는 개가 아니라 쓰니 사생활이 보고 싶었던 거죠. 진짜 소름이다. 내 남편이었으면 진짜 정 떨어졌어. 아우 소름도다. 2번 아니 저기요. 이런 거는 추가글로 쓸 게 아니라 처음에 작성할 때 들어가야 되는 내용 아니었어요? 분위기가 완전 다르잖아. 본인이 명확하게 쓰지 않았으니까 당연히 댓글 분위기도 그지 같은 거지. 왜 댓글들을 원망합니까? 댓글 맞아요. 보통은 내부 속사정을 모르니까 그저 눈에 딱 보이는 객관적인 자료로만 판단하게 되는 거야. 지가 그렇게 만들어 놓고 사람들 탓하는 거 진짜 웃기네. 뭐야? 3번 글쎄 자기가 생각했던 거랑은 여론이 다르게 흘러가니까 핑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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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남편하고 같이 본다며? 뭘 주저리 핑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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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글이야? 지가 찔려가지고 발 꺼내놓고 말이지? 4번 남편분이 이해 안 가는데요. 그리고 추가글까지 보니까 정말 별로야. 저라면 절대 공유 안 합니다. 5번 추각을 크크크크 외출할 때만 켜놓자고 설치해준다고 하는데 설치를 왜 안 하는 거야? 남편 졸라 웃긴다. 8번 그러니까 강아지들 핑계로 마누라를 감시하려고 했던 거네요. 아이 가지는 건 신중히 하셔야겠습니다. 9번 추각을 보고 달라지는 사람들 보이는데 그래요. 저도 입장 바꿉니다. 근데 님도 참 그지 같아. 아니 처음부터 이렇게 적어야지. 왜 이제 적어요? 댓글 저도 처음에 댓글 달았던 사람인데 추각을 보고 노선 바꿉니다. 뭐? 오후 2시에 전화해가지고? 잤냐? 이거 뭔 말투인지 알 것 같아. 저 노선 바꿔요. 분명히 말합니다. 이제 쓰니 편이야. 2번 글쎄 난 오히려 추가를 보니까 처음보다 더 그지 같은데 여론이 안 좋으니까 말 지어낸 느낌도 들고 말이지 아마 남편에게 절대 안 보여줄 것 같은데 말이야. 깔깔깔깔 진실이 뭘까요? 처음에 쓴 글이 맞는데 여론이 너무 그지 같아가지고 말을 바꾼 건지 아니면 처음부터 계산을 잘못해가지고 이게 아까 처음에 제가 말씀드린 거 말을 똑바로 못해가지고 욕을 처먹은 건지 잘 모르겠지만 원만한 합의하세요. 감사합니다.